여당과 협상을 재개할 단초가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유가족들을 만난 뒤 언론을 향해 공식적으로 던진 말입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조만간 소통할 것이라는 말까지 더해졌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혁신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대선주자와 개파 사이의 갈등이 나타났고 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정당 개조론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본회의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공방도 있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이틀 연속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협상의 재개 단초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네 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방안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이 양해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등 민주연합 지도부는 유가족들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왕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단초는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두 원내대표가 조만간 소통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동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위원장이 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오늘 당 외부 인사 중에서 혁신위원이 된 사람들이 발표됐어요. 네, 김문수 위원장은 오늘 문화미래포럼 대표인 소설가 복거일 씨, 문진국 한국도총 전 위원장,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서경교 한국외대 사회과학대 학장 등 총 6명의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회에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내 인사로는 나경원 위원이 오늘 혁신위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김문수 위원장을 포함해 당내 인사 11명, 외부 인사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다음 주 초부터 6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갑니다. 김 위원장은 아침당 최고위원회의 후에 이전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좋은 안이 왜 실행이 안 됐는지 주목할 것이라며 언행일치를 통해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당의 혁신을 하는 게 제1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최정치민주연합에서도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발족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혁신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는지 자기의 발을 얼마나 더 지키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혁신위원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경남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문위원으로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얘기한 홍준표 지사와 원희룡 지사가 혁신위원회에서 빠진 것은 당내 반발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한 겁니까? 네, 당초 김문수 위원장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지사와 원 지사를 혁신위원으로 인선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으나 김태호, 이인재 최고위원 등이 반대하면서 혁신위원 내정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혁신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 등이 홍준표 원희룡 지사의 찬야를 막는 데에는 대선 주자급 인사들 간의 기싸움 그리고 당내 개파들 사이에 경쟁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김태호, 이인재 최고위원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서 홍준표 원희룡 지사를 자문위원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숨김없이 공개했습니다. 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있죠. 이곳은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이 됐습니까? 네, 문의상 비상대책위원 체제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당내 내용을 수습한 민주연합은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출검시키고 사선중진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원 위원장은 이번이 우리 당에게 부여된 마지막 혁신의 기회라며 사직생의 각오로 혁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원 위원장은 국회 도서관장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과 민주정책연구원을 민간에게 개방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며 거대 담론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혁신안보다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혁신안을 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개방형 네트워크 정당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네, 문재인 의원이 당의 뿌리와 체질을 바꾸자는 이른바 정당 개조로는 편 것이지만 내년 전방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이라서 문 의원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논쟁이 번질 조짐도 있습니다. 문 의원은 오늘 오후 노무현 대통령 기념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온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다양한 기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지지자를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기 위해 삶의 현장을 활동의 중심에 드는 생활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시민의 삶을 정당 네트워크에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원이 말한 네트워크는 정당 산하의 다양한 조직을 뜻하는 것이지 통신 장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온 오프라인 결합이란 표현과 합해지면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친노에 유리한 모바일 투표를 다시 도입하려고 분부를 뗀다는 의심이 비노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오늘 연설은 모바일 투표나 전당대회와 아무 상관이 없고 다가오는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전대료를 바꿔야 가능한 시민 참회 경선이나 모바일 투표 도입 가능성은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국회 본회의 날입니다. 여야가 이 문제로 오늘 어떤 신경전을 폈습니까? 새누리당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반드시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연합은 여야 합의 없이 정한 의사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오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에 참여해달라고, 참석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국회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국회가 여야가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국회가 국회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거사에 이런 일은 있습니까? 피해자는 결국 국민 아닙니까? 국회의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여당 지도부가 국회의장이 보자고 그러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본인들 투표할 때만 국회의장님이 혼자 와가지고 이거 이거 직권상정해달라. 국회의장님이 직권상정용 국회의장님이십니까? 지금 아무나 축적됩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는 오후 정의와 국회의장을 만난 뒤 국회 사무처에 본회의 개의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내일 본회의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뉴스 권현주입니다.